B1B 스트라이크 B1B 스트라이크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이 운영하시는 볼링샵에 가보려고 왔습니다 어디로 가요? 안녕하세요 로즈마리TV 가고 왔거든요 앞 배가 더 편할까요? 안쪽이 더 편할까요? 안쪽이요? 9번이래요 9번이요 2번이요 저희 판타 2개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무거운데? 저 가져가야 되는 것 같은데 몇 개 갖다 놔야 돼 무거워 무거워? 여보 볼링 해본 적 있어? 어렸을 때 볼링 해봤어? 오케이 Can you show me? 뭐야 허접이었잖아 허접 아니 무거워 무거워? 스탁 크네? 잘 했지? 응 해봐 해봐 응? 나 해봐? 오케이 해봐, 이리와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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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렇게 로즈마리가 스텝을 잘 보라고 합니다 나의 스텝은 1, 2, 3 1, 2, 3 오케이 오케이 아깝다 아깝다 아까워 practice 해야해 practice 어 계속한다 생각보다 재밌어 생각보다 재밌어요? 아마 어 every night I'm going to be here 와 재밌어 진짜 아 재밌네 땀난다 땀난다 어 나가 뭐라고? 안 볼게 아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? 어허허허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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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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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님이 운영하시는 롤링파스타인데요 저희가 또 초대를 받아서 아 세컨 플로리지 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롤링파스타 선생님 촬영 좀 해도 괜찮아요? 네네네 네 앉을까요? 네네네 네네네 창가로 갈까? 음 음 여기 메뉴판이구나 후 매장이 꽤 넓은데요 어? 매장이 꽤 넓어 맞아 음 와인 한잔에 3,900원 네 한잔 달까? 파스타 두개랑 피자 하나 괜찮을까요? 네 그럼 내가 로제 크림 슈림프 오 로제 크림 슈림프 내가 먹을게요 세 종류 피자가 있는데 아 맛있겠는데 마르게리타 피자 스멀 먹고 더블 메쉬드 샐러드 이거 맛있을 것 같아 가서 가서 부탁드려야 되나? 로제야 이걸로 하나 더 해줄게요 아니 이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음료는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베스트 자리 같은데 어휴 감사합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와 이거 뭐야 이게 먼저 나오는 건데? 아휴 너무 황성하네 어? 감사합니다 오 이거 왜 이렇게 많지? 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그 위에 거 뭐야? 이거는 아마 와사비 아니야? 와사비? 모르겠어요 이게 와사비면 여보 죽어요 파슬리인 것 같아 오 제가 너무 이쁘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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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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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 맑generation 익 siebie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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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음 오우 오우 오빈 맛있어? 맛있다 맛있어? 하나 둘 셋 짱만 로제 크림 쉬림프 파스타 와 쉬림프 몇개야? 응 아니 나는 진짜 나 밥보다 이게 좋아해 새우와우같이 와 새우랑 와 어우 잘 먹어 다 먹어 맛있어요? 이런 거는 매일 먹어도 괜찮아 아 진짜요? 뭐야? 포테이토야? 모르겠어요 맛있어? 누구든 밀리브 뭐야? 감자? 고구마 고구마 스위트 포테이토? 응 애니야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여기는 메이트하면 되네 메이트 메이트 코스 하아 진짜 향이 많아 응 사랑 도와주세요 와 다 먹었네 이것도 먹어야 되겠다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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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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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랑 구독자님 바로 구독자님 탁 너무 너무 친절하시고 아이고 진짜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진짜 너무 황송하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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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